와, 이 형! 이 형 봐! 어, 씨! 어, 여깄다. 저 조심해, 촉수 소환한다. 없앨라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원거리 공격해야겠네. 와, 이 씨, 와! 와, 조심해! 만듭니다. 오, 대박! 오! 아니, 너무 제대로인데? 사다리로 타야 돼. 떨어지면은 이렇게 타. 아, 이렇게 타고. 아니, 난 레프트 같은 그런 배일 줄 알았는데 너무 제대로 된 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움직여? 안 잡아. 이거 한 번 써볼래?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아, 이거! 응, 그거 건들면은... 오! 지금 지도에 화살표 보이지? 그게 바람이야. 아, 맞다! 바람도 있었지. 한 칸은 노로 가는 거고, 두 칸 세 칸은 돛으로 가는 거야. 어, 너무 본격적이라 기분 너무 좋아. 형, 그냥 섬 너머로 가면 되는 거야, 지금 보스가 오지. 여기! 아, 딱 저기네. 금방 가겠다. 내가 주동할까? 그거... 잠깐 나와볼래? 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형? 어? 지금 뒤로 가는 중임. 어? 어? 뒤로 가는 중, 지금. 아, 그래? 올바른 방향 아냐? 돛을 펴야돼.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 어쨌든 가고 있어 형. 나와봐, 나와봐. 미친데? 재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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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정이 안돼 형! 빨리 빨리 자! 야! 형, 저 형 버렸어, 패를. 미친봐, 미친봐. 아이, 꽉 잡아, 조심해. 잘못하면 가끔 떨어질 때도 있어서. 기다려봐. 어디로 돌아야 돼? 여기, 여기네. 오, 오 형 되게 개쩐다. 이제 바람 맞췄어. 가자. 오오오, 바람 받는다. 아, 바람 받으니까 되게 빠르다. 형이 왜 자꾸 나오라고 했는지 안나게 이해가 됐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맘맘매야. 여기 있는데? 아, 여기서 뛰어야 되나 또? 뛰어야 되는 것 같아. 최대한 가깝게 가자. 어, 최대한 갈게. 어, 암초 암초. 오케오케. 오오오, 온전 굿. 오오오, 되게 스무스하게 잘하는데? 그니까. 배고파. 여기서 딱 상륙하면 되겠다. 좋아. 됐다. 이거 도끼로 좀 부셔줘. 아, 배를? 배를? 회수해야 돼. 어, 배 회수해야 돼. 아... 왜 이렇게 세이거? 배가 점점 밀리는데? 그니까. 못 가도 된 거 아니겠지? 수지 주웠고. 나머지 주웠음? 어, 내가 주운 거 같아. 질 좋은 나무 30개. 못은? 못 못 주웠나? 한번 다시 볼게. 그럼 어떻게 돌아가? 아, 포탈 갖고 왔어. 괜찮아. 아, 굿. 못은 다시 만들어야겠네? 준비성이 철저해. 아, 저기 있다. 못 보인다, 잠깐만. 됐다. 집어졌다. 다행이다. 질 좋은 나무를 나를 줘. 나를 주고. 됐어. 가자. 보스 잡으러. 보스 잡기 전에 포탈 만들게. 근데 이 보스 잡을 수 있을까? 강해져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 아, 무조건 끝내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다. 형, 그럼 여기에 단위 휴식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이브를 하자. 아, 세이브도? 오케이. 어, 여기 쓰면 되겠다. 어, 그러네.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러네. 지붕이 필요해야 돼. 기다려봐.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붕이 없구나. 이제 잘 수 있을걸. 잘 수 있나 봐봐. 어, 돼. 됐지? 아, 뚝딱뚝딱 잘 만들어야 돼. 거의 도라에몽이야. 포장하자. 타고니 옆에서 자야지. 손만 잡아야 돼. 아, 맞다. 으, 야. 아, 이거 씨앗 갖다 줘야 된다. 맞아. 잠깐만. 내가 갖고 올게. 여기다가 일단 임시로 상자 두 개나. 여기다 보관할 거 보관용. 진짜 이 형은 없는 게 없어. 진짜 도라에몽 같아. 가이드 있는 채로 여행하는 느낌도 나. 너무 든든하잖아. 난 농기형 같은 안내자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없었으면 우리 진짜 이거 바로 때려줬을걸? 맞아. 아, 안에 재미없다, 형. 우리 다 불화살 챙겼니? 아, 내가 갖고 갈게. 여기 가자, 가자. 내가 불화살 챙겼어. 불화살 챙기러 왔어. 어, 가는 중이야. 갑시다. 한번 싸웁니다. 오, 농기형 텔레포트 되는 거 봐. 오, 다군이 텔레포트 되는 거 봐. 네. 가보자. 이제. 아, 수리해올걸.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 상인 찾았다. 어? 어, 대박 진짜? 우와. 우와. 상인 좀 이따가고. 여기 맵에 나오잖아. 여기. 맵에 안 나오? 아, 저 주머니가 상인이다. 아, 그러네. 어. 우와, 여기 이렇게? 어? 뭐야? 일단 이거 소환해볼게. 네. 조심해. 준비하라고. 어디. 어, 한번 불러봐. 어, 이 형. 이 형 뭐? 어? 어? 아, 나 얘 좀 빡센데. 뭐야, 어디서 나타날 거야. 이쪽인 거 같아. 빛이 모이는 곳. 어, 여깄다. 저 조심해. 촉수 소환한다. 와, 대박. 드루이드야? 마오카니. 그런 느낌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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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촉수. 촉수 조심. 가구나. 오케이. 아, 촉수 개 세네. 아, 이거구나. 촉수 위치 계속 잡아야 돼. 촉수도 없애야되나? 아니야. 없앨 수는 있는데, 저 없앨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원거리 공격 해야겠네. 아아! 와! 와, 조심해! 와, 너무. 와, 개멋있네. 와, 개멋있네. 어, 렉 걸려. 에이, 죽었어.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안 돼! 기둥 뒤에 숨어. 허어, 이게 뭐야? 뭐하는 거야?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나봅니다. 빨리 쫓아가서 합류합시다. 뭐하는 거야? 죽었다. 그만해! 아, 너무 센데? 어림없지, 이 자식아. 어, 촉수 조심해야돼. 다들! 막아나, 진아? 세게! 와, 피 한 5분의 1밖에 못 깎았어. 으아! 기다려. 형, 형! 여기! 여기! 타임, 타임, 타임! 형, 잠깐만! 저기 싸우고 있어. 형님! 멀리서 보면 겁내 웃기다. 빨리 와! 천천히 우지 말고! 기다려. 잠깐만! 으아! 으아! 나 내 곧 죽어! 어, 나 준비됐어. 어, 플렘쿤! 몸빵 좀 해줘, 플렘쿤. 회복 좀 하고 올게. 어, 너 피 많이 깠어. 화살 없이 못 사? 나갔지, 이거. 나갔다. 어, 화살 무조건이야. 있어야 돼. 나갔다. 나 몸빵 좀. 어, 농경 노린다. 어! 오우! 조심해! 야식아, 여길 봐! 멀리서 싸야겠어. 어, 이제. 곧 반피야, 얘. 어, 데미지 봐! 쩐다. 많이 깎았다. 많이 깎았다. 응. 거의 다 잡았다. 이거 잡을 수 있겠어. 나갔어. 어, 개방하고 있을게. 조심해! 촉수만 조심하면 돼. 촉수만 조심하면 돼. 촉수만 조심하면 돼. 촉수만 조심하면 돼. 아, 뭐야. 촉수를 미네, 얘가? 어, 반피야, 이제.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스테미나, 스테미나. 어, 잘한다. 대박. 스테미너 없, 스테미너. 좋아, 이 자식아? 더 뜨겁게 해줘? 촉수, 소환. 폼 뻗는데, 뒷가슨대. 원거리 공격이. 조심해야 돼. 아, 잠시만. 촉수가 너무 많아요. 마우카인 줄 알았더니. 일나오이였어. 오, 많이 깎았어. 아, 근데 플레미엄이 몸빵해주니까 진짜 편하다. 어, 지금 다행이다. 기둥 뒤에 안 숨어도 돼. 아, 우리 탱커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빨리 잡아, 이거 뜨라. 스테미나. 스테미나 좀 채웠고요. 불 데미지. 3.9씩 들어가고 있어. 와, 피 하나도 안 달아, 플레미엄. 그러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장패의 힘인가? 아, 역시 깬 잘 쓰는 다르구만. 음. 어, 진짜 거의 다 담았어. 형, 좀만 더 버텨.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버티라는. 스테미나. 진짜 신기하다. 저 형, 저 촉수도 있는데, 저걸 어떻게 버티고 있냐? 거기 플레임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특수 공격 안 한다. 아, 특수 공격, 그러네. 그걸 안 하네. 근접으로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다르네. 그게 진짜 센는데. 거의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이제. 좋아. 이게 탱커다, 이말이야. 잡았다. 아, 10분만 쉬워. 쉬워 쉬워. 엘더의 트로피랑 늪지 대 열쇠. 이거 하나씩 나눠가지면 돼. 이거 머리통 주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내가 걸게, 나 줘. 일단 상인한테 가보자. 아, 맞다. 일단 상인한테 가보자. 어, 좋아 좋아. 그래, 그래. 근데 돈 챙겨야 되지 않아? 어, 돈 챙겨야 되긴 하는데. 어, 트롤이다. 아, 저기 있구나. 상인 있는데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나? 상인 죽어? 상인이 싸워주나? 토막 같은 거 있음, 상인한테. 트롤 온다. 온다, 온다. 저기인가 봐. 트롤 가지고 안 하면 좋아서. 와, 드루이드 잡다가 얘 보니까 진짜 귀엽다. 그니까. 정말 별개 아닌 녀석이잖아. 저 허둥대는 거 봐,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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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취미가 있어. 이제 쉬어. 아, 상인 얼굴 좀 보자. 나왔다. 아, 여기구나. 오, 대박. 아이쇼핑 해야지. 그래, 공략 따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찾는다니까. 와, 제대로다. 어, 그니까 저 형 불 붙었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이거 사람이 아니네? 아, 그런 디오프 같은 애들. 여기에 이 맥인 기오르드 이거 사면 되거든? 맥인 기오르드. 와, 250원. 영구 조명도 판다. 낚시대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먹을 거 좀 부족한데. 아, 근데 저 벨트가 필수라서 벨트부터 사야 돼, 무조건. 벨트 3개. 벨트 3개 먼저 사자. 일단 집에 가보자. 오케이. 진짜 가서 돈 갖고 오자. 이거 포탄을 좀 옮길까? 어차피 임시 거처였으니까 옮겨도 남지 않을까? 아, 왜 앉아. 아, 멀다. 이거 옮겨야겠다, 포탄. 그래, 옮겨보자. 와, 여긴 뭐가 이렇게 멋있는 재단이 있어? 했는데 아까 우리가 싸웠던 데구나. 나의 놀라운 기억력. 이게 어디 있으려나? 이제 늪이 문제네. 늪을 어떻게 도냐? 계속, 계속 할 게 연속으로 생기니까 좋다. 음, 이제 그 다음 맵으로 넘어가야 돼. 아, 아, 씨. 트루의 트로피를 누가 던져놨어, 여기다가. 아, 뭔가 했는데 무슨 이상한 색깔의 돌이 있길래. 머리 아니라 머리였어. 이게 뭐야? 했는데 머리통. 어이가 없네. 아, 그렇구나. 이거 털고 해서 가져가자. 상의는 몇 번 올 거니까 이거를 옮겨놔야겠어. 가자, 이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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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이리 와봐. 어디? 왜? 강대한! 요! 좋아. 가자. 돈 얼마 있어, 근데 우리? 몰라, 팔아봐야 돼. 지금 일단 돈으로는 500원밖에 없어. 1500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한 명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팔아볼게. 1300원 됐다. 1300원? 나 지금 고물 먹은 거 다 팔아볼게. 이거 어떻게 파는 거지? 판매. 그 판매 있음. 그냥 누르면 됨. 어. 193원. 벨트, 돈 던졌음. 어. 나도 돈 던졌음. 나도 던진. 왜왜 서로 던지는 거야. 왜 자꾸 내 돈, 돈이 있는 거야. 던져서 돈 먹어. 아이, 동전 개무겁네, 이거. 벨트 사, 벨트. 벨트를 사보겠습니다. 맥 인 기어레드. 굿매. 무게 많이 늘어났대. 내가 뿔 만들어 줄게. 더 강해진 느낌. 적인 느낌. 와, 150 올랐어. 무게. 그거 좋다, 이게. 어, 450이 되었고. 지금 전 재산은 405원. 어, 이 형 진짜 벨트 찼네. 대박. 어, 벨트 보이네. 벨트 보인다. 벨트 보이네. 언제 집을 차려놨어, 형? 그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일단 인벤 정리하고 바다에서 일단 늪지대 한 번 찾을까? 오케이. 그러자. 늪을 한 번. 나 배 재료 다시 갖고 올게. 나 다시 집 좀 가할게, 그러면. 집 좀 가서 수위 좀 하고. 고기도 좀 구워야겠다. 고기도 이제 슬슬 모자로. 우리 배 타고 한 번 늪을 찾아보자. 늪이 어디 있을까? 위일까, 아래일까? 아, 씨, 궁금하네. 삘 가는 대로 가. 바람 있는 대로 가야겠다. 어, 지우 선배 같아요. 자, 상인으로 다시 와. 여기서 가자, 우리. 네. 가자. 가자. 배 준비해놨음. 아, 멈춰요 선장님. 굿. 가자, 늪지대 찾아서. 꽉 붙잡기. 이거 꽉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나? 버그나서 떨어짐. 버그나서 떨어져?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더라고. 아, 하늘 봐봐, 형. 이 세상 완전 이뻐, 지금. 일단 그냥 갑니다. 잠깐만, 우리 포탈제를 안 챙겨왔다. 생각해보니까. 아, 씨, 어떡하지? 아, 아, 아. 암초, 암초. 아, 뭐야, 뭐야, 뭐야. 생각해보니까 포탈제를 안 챙겨왔어. 저기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아, 그래? 아, 그럼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포탈은 무조건 필요해. 돌아가치다. 포탈 없으면 안 돼. 포탈 재료가 없구나. 포탈 하나 세우고. 저거 돈 만들어가지고 낚싯대랑 미끼 사서 물고기도 잡으면 편하겠다, 먹을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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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먹을 게 진짜 좀 안 나오는 편이라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폐색 난쟁이들 조심하라고 돌에 써져있어. 아, 진짜? 어, 다 죽였는데. 됐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상인으로 오셈. 네. 집으로 갑시다. 그러네. 가자. 다 먹었다. 자, 갑니다. 우리는 거의, 이제 조건반사로 잡네. 하자마자. 부딪힌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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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부딪히면 이렇게 빠개지겠구나. 바람이 안 좋은데? 어, 바람이 안 좋은데? 천천히.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어서 아래로 가보자. 형 되게 자세가 용사여, 이 강을 건너고 싶은가 하는 약간 그, 그런 것 같지? MBC 같다, 진짜.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갓게임이다, 이것도. 아니, 이게 500메가라는 게 말이 돼? 진짜 귀엽다. 유니까. 요즘 게임들은 다, 막, 그래픽만 휘황찬란하고 쓰레기 똥게임이 많은데. 맞아, 맞아. 실험전까지 갖춘 갓게임이야. 약간, 상남자의 게임임, 약간. 상남자의 게임. 리본에 충실한 게임. 오, 어디까지 가야되려나? 넙 보려면. 이거 바다괴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바다괴물 있음. 바다뱀 나옴. 아, 그럼 걔는 활로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참을 수 있겠나? 활이겠지? 그러겠죠. 우린 죽겠지? 그러겠지? 왜 침몰하겠지? 그때 빡종하자. 와, 순풍이라 잘 나가.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 넙 찾으러 가고 있어, 아무데나. 근데 딱 바람이 역풍이라서 내려가고 있어.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응, 우리 왔던 곳. 오, 좋아. 이렇게 쭉 가다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어, 플랩쿤 조심하라고. 어, 조심하라고 플랩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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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어, 저거 저거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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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